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 구둘장입니다. 2021년도 벌써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깡추위가 신축년 새해를 바짝 얽고 있는 형국이네요. 코로나, 코로나 전국이 두 번 전국을 꽁꽁 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들 이런 때일수록 마음 단디 잡고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공익형 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그 구제법안에 대하여 정부 담당자와 상정하신 대표 국회의원실 담당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이 구제법안이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윤재갑, 그리고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분들의 노력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농민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할지 아니면 통과하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도 오늘은 구제법안 통과라는 결론을 바라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희망을 전해주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국회의원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사회에 농민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팔경산 조경과 구돌장 TV가 성장해가지고 농민의 뜻을 국회나 정부 측에 전달할 때 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담당자들과 통화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강릉시 국회의원 02788-2469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공익형 직불제 권성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게 있던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안 됐습니다. 그냥 논의 중이고요. 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보류된 상태예요. 보류되면 그럼 올해 통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힘들다고 봐야죠. 올해는 힘들고 일단 내년 공익형 직불금 예산도 다 책정이 됐고 해서 일단 정부에서 반대하면 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하면 10년도 더 지는데 우리 어른이 그거를 갖다가 신청을 그때는 돈도 적고 해가지고 안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구조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다른 거 하고 같이 봐가지고 그냥 안 해주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면 돈도 초원에 나이 60 넘어가고 큰 돈인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농림부 장관한테 원님 말씀 드리시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워낙 완강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농사 짓고 옛날부터 농사 짓던 땅 같으면 그때 신청을 안 했더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규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법 원래 저게 뭐였죠? 왜 이걸 일해놨죠? 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쪽 설명은 그러니까 정부 설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일단 전부 다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이제 단계단계 하겠다. 단계단계.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이렇게 확대하기 곤란하다. 그런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제한 규정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말이 안 된다. 그 전에 계속 짓고 있었던 분들이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땅 쪼개기나 해가지고 한 사람 받던 걸 두 사람 받아먹으려고 편법을 쓴다 하면 말이 되지만 우리 매주일을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아먹고 대신에 농사는 계속 짓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신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지 외국에 있는 땅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어려운 저뿐만 아니고 농촌에 이런 분들이 60 넘고 70 넘고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살던 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안 줘버리면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저는 노력하는데 이게 야당에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정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4개군의 국회의원입니다. 02784-2165-2165 이계호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공익형 직불 못 받는 사람들 구제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가 촌에 이미 내려온 지도 십수년 되고 농사 짓는 지도 오래되거든요. 오래되는데 지금까지 선친이 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선친이 그때 당시로는 돈이 몇 만 원 안 된다고 직불금을 안 받았거든요. 네. 세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이 되니까 120만 원을 준다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나이 65 넘으니까 그 돈도 좀 길어올 때가 돼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2017부터 19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서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권성동 의원실하고 윤재갑 의원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발의를 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알 수가 없고 다른 의원들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하면서 갔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요. 아니요. 그거는 법안이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 국회 때 아마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원래 농민들을 위한 법인데 그걸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수급자가 많이 끼어들 계연성이 있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될 텐데. 그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을 이장들이 확인을 해주면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비료를 샀다 할지 농약을 샀다 할지 이 사람이 농사를 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산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고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요즘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촌에 있으니까 진짜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받아 먹는데 우리가 저럴 테니까 너무 저거 하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옆집에도 몇 군데 같이 있는데 그분들도 80살이 넘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돈 몇 평 안 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만 몇 천 원 받으려고 신고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법을 만들면 그걸 구제방원으로 만들어놓고 만들어야지. 이건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좀 적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좀 힘 좀 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셔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담당을 하시는 부서나 안그러마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농식품부의 식량정책과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법안은 지금 발의가 됐지만 통과는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또 심의를 해보면 또 어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분명히 없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안 만들어주시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국회의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봤습니다. 아 예. 선생님. 면사무소인데요. 네. 네. 선생님 신청하신 농지가 지금 지급 원래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농지가 이제 2017년에서 2019년 중에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여야 직불금 신청 대상이 되는 농지가 되는데 여기 다 직불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농지로 지금 조회가 돼요. 법이 안 바뀌면 면적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아 그 전연도에 제가 전연도에 연물을 안 봐가지고 전연도까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지침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농지 때문에 지금 조건이 안 되네요. 아니 면적 직불금도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네. 면적도 안 되고요. 소능도 안 되고 면적도 안 되고. 네. 맞아요. 받을 대상 자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올해 벌써 이제 이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올해 직불금은 벌써 지급이 됐어요.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됐어요. 거기 어디고 그 뭐 그 보호장 국회의원 보장한테 전화해보니까 법이 바뀌면은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네. 지금 벌써 그 지침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올해 사업이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뀌면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 아직 저희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 내년 돼 봐야 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관 044-201-1781 044-201-1781 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 내역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공평직불제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네.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부에서 반대를 해가 좀 어렵다 그러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2월 4일 날 아마 전화를 한 번 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보입니다. 아, 예, 예. 전화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공익직불금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전화하시니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제 입법이 되기 전이고 지금은, 예. 네. 그렇게 해서 현장에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제출이 됐고요. 네.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관계부처 협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방식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면 80세 넘으신 영감님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도 300평, 400평 요래, 한마디씩 요래 농사 짓다 보니까 그 돈 많은, 2만 원 그거 보고는 너무 번거로워가 안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거의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저거는 마련된 게 없나요? 네, 뭐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는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농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1, 2만 원은 몰라도 120만 원 이렇게 준다니까 그것도 큰 돈인데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 소외감 같은 거, 박탈감 같은 거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렇게 해서 법률 개정이 된 후에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익형 직불제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1억이 있는 농지라는 겁니다. 농민이 아니라 농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농민과 농지에 헷갈려가지고 하는데요. 농민이 아니라 농지입니다. 현장 농민들의 극심한 비판에 이어 국회에서도 헌법 위반 의견까지 되어지면서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공익형 직불제의 위원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는 최근 3년간 1회 이상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라는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민의 신뢰를 저의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개정전의 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된 농민들에게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농민을 위한 민생법안 농민의 마음에서 심사여 선량한 양심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공익형 직불제 구제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